코팅이 기분 엄청 좋아 지금 우리 안콤이도 기분이 너무 좋아 아 기분 좋아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달달투어 귀엄마 임고입니다 오늘은 애들하고 강아지 친구들 만나러 갈 거예요 오늘은 안콤이랑 코팅이랑 하쿵이랑 이렇게 셋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지금 아빠하고 집에 있어요 오늘도 가서 재미있게 놀고 오자 알았지?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따뜻해! 나 닌자하고 따라서 왔거든요 아우 난리네 코팅아 잠깐만 친척 좀 하고 가졌네 앉아있어 이제 그만 그렇다 알았다 반가워 죽을라 그러네 안 돼 안행적 해야지 오 알았다 알았다 이제 출발할게 침착 이제 침착 그만 이리와 문을 두드려도 모르는 거야 뭐 했어? 슈시야 날라다니네 슈시야 날라다니네 보고 싶었어? 슈시야 이렇게 하면 카메라에 안 나와 슈시야 보고 싶었어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 링고 우리 링고 이발 이쁘게 했네 슈시야 뭐라고? 슈시야 뭐라고? 아 이거 하나씩 선물이야 거맙게 난 빗어들어 갔는데 고맙게 난 빗어들어 갔는데 도래 너 배붕에 오음이 정신 사나워 어 컵 흑딕 여곱 넌 지금 먹을투만 하니 아니 이렇게 다 가까이 오면 너네 카메라를 다 가려서 오히려 안 나온다 아 귀여워 먹자 어리정 배고프다 먹자 배고파 맛있겠다 나는 어르신다 순한 맛이야? 일단 엄마 배고파서 좀 먹을게 코팅이 기분 엄청 좋아 기다려 코팅아 엄마 맘마 좀 먹을게 엄마도 맘마 먹고 살아야지 하콩이 내려가 하콩이 내려가 누가 거기 앞에서 한 5분 찍어오고 우리 또 저번에 갔다가 뽀뽀 되면 우리도 못 잊잖아 뭐가 그럴까? 맨날 신나오거든 아니 그건 너네꺼 아니야 우리 시간대도 좀 그나마 귀여워 빨리 빨리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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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언제 먹어도 코팅이 안 앉으면 앉아 앉아 코팅이 앉으세요 안 앉으면 앉아 코팅이 앉아 이 이모를 쉽게 본거야 앉은거 맞아? 잠깐 다리에 흐들거린거 한 번 해주세요 애매해가지고 밥을 그냥 안 먹고 우리 코팅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네 네 우리 앙금이도 기분이 너무 좋아 차에서 또 계속 이러고 있더라 기분 좋아서 그래 얘네 아유 기분 좋아 하콩아 이만큼 맨날 위에 올라가있어 하콩아 쟤는 왜 저렇게 높은 데를 좋아하나 몰라 손 손 아이고 잘하나 해서 손 아이고 잘하나 코팅이 막 멀리서 뛰어놔 아니 아이고 잘하나 했는데 여기까지 뛰어놔 누구 하나 칭찬받는 꼴을 먹봐 너네 아니야 하콩이 와서 하콩이나 하고 저렇게 잘 앉으잖아 하콩이 너도 앉아봐 운명 공동체야 앉아 얘들아 기다려 이거가 맛있는 음식을 해줄게 저기 쟤는 너 아이 조용히 줄래 형 언니 티셔츠 스냅피다 왜? 좋아해? 겁나 좋아요 아 진짜? 하나 하나 사줄게 저 언니가 저 스냅피 티셔츠 하나 사준대요 여러분 구독자분들한테 박제 수고하세요 언니 링구 좀 데리고 와서 안고 있어봐 링구 일러 링구 일러 링구 일러 다음 맛있는 것도 준비하네 이리와 앙컴아 이거 뭐야 이모가 이거 보여줬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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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야돼 아니야 코팅이 와 야아 너무 커가지고 엄마랑 잘라서 줄게 난리듯이 기다리세요 오케이 땡굼 엄청 맛있나 봐 미스트듯이 많네 그릇 음료 뭐야 아 고생 와 아 여기 이쁘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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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살이니까 그때만 해도 진짜 요즘 같지 않았거든 그치 맞아 진짜 강아지 데리고 갈 곳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거의 애견 동반 되는 데가 없었고 그냥 애견 동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혹시 강아지 있는데 들어가도 돼요? 이러고 물어보고 들어갔어야 됐어 아니 11살인데 좀 뭔가 기라기 딸린 거 그런 게 보이나 보이나 없어요 아니?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관절이 좀 뚜둑뚜둑? 관절은 어쩔 수 없어 11살이면 생각나는 거라 어머니 또 관절이 좀 뚜둑뚜둑하고 막 그래 그리고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있겠지 눈도 안과 이제 또 가볼 건데 백내장이 또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 아동이 놀 때 보면 진짜 날아다녀 근데 애들이 성격적인 것도 나이 들어서 확실히 그게 있는 거 같아서 성향에 따라서 활발한 애들이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해 보이는? 아 그쵸? 아동이도 이제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잠을 만약에 한쪽으로 자세를 취하고 자잖아? 한쪽으로 자세를 취하고 자면 일어나가지고 가끔 목이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지 담비도 자고 일어나면 허리 되게 안가해 어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찜질해주고 이렇게 주물러주고 목 내가 이렇게 잡고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슬 돌려주거든 얼굴을 좀 그러고 나면 좀 괜찮아지더라 사람도 디스크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제 정도 차이잖아 그러니까 나이 들면 어느 정도 애들도 디스크는 생기는 거 같아 저렇게 나이 들면 무조건이야 아 진짜 애들 나이 드는 거 너무 싫어 야 링고! 링고! 안녕하세요 여기 내가 그 돈을? 일단 우리 테라스 먼저 가자 애들 뭐 싸고 나서 쌀 거 다 세워가지고 들어오자 아 너무 눌러봐봐 갑자기 얘가 확신이... 가봅시다 가봅시다 빨리 들어가 봐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괜찮으시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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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여기서 여기서 뒷밟게 났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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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식이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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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사오라고? 오이가 하나만 사와요 여러분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거 내 맘대로 쓰고 와도 되나? 뭐 사올까 얘들아? 펜멸크? 펜멸크? 엄마 가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 쓰네 이모들 하고 있으니까 콩이만 왔어? 콩이 엄마랑 같이 갔다? 이리 와 엄마랑 같이 갔다 오자 가자 엄마하고 주문하러 오자 이리 와 펜멸크 돼요? 펜멸크 하나만 주세요 하쿵아 이리 와 너 어디까지 갔어? 야! 이만 하쿵아 하쿵아 가자 카운터까지 들어갔어 옳지 빨리 빨리 엄마 갈거야 가 갈거야 엄마 가자 펜멸크 나왔대 오르마세요 하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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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뻐! 누가 이렇게 사진을 다 잘 찍어? 저희 갔다 올게! 멜로! 다 이뻐! 다 이뻐라! 이거 또 쑥 집어넣는다! 우리 엄마가 갔다 올게! 잘했어! 여기 콜라가 자꾸 인식... 아이고 간식도 이쁘게 먹네! 귀여워! 다 웃고 있어! 다들 기분 좋아? 응? 언니 나 링고 샀는데... 너무 귀여워! 아이고 아이고! 아이고 아이고! 코팅이 준다는 소리 아니야? 저기 지금 사진 찍고 있어서 깎아 온 거야? 넙! 계속 만져?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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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렴하고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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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! 아이 귀여워! 우! 네, 아이 기분 잘! 아이 귀여워! 아 가방에 들어갔네 가죽이 가죽이 수시 링고 빠빠이 고마워 잘가 다음에 또 놀러와 잘 먹고 잘 놀러간다 다 왔어요 고마워 우리는 안 내려 얘들아 우린 집에 가야지 앉아 잘가 홈비 빠빠이 귀여운 애들 안녕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고찍아 이모만 갔어? 우린 집에 갈거야 고찍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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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찍아